가을밤의 화려한 외출 가을밤의 화려한 외출 노래꾼들의 꿈과 열정이 함께하는 제23회 송미산 단풍 가요제 2부 4세대 루키로 손꼽히는 그룹 더 보이즈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합니다 미소가 많은 거다 다가가 널 알아야겠어 나 이만 좀 없었는데 왜 자꾸 흔들리는 게 좋은 내 감이 드는 게 지적하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도 점점 재밌는 걸 그저 이 생각 말아 girl 넌 또 날 알고 싶잖아 babe 알고 있잖아 눈차린 어디야 넌 지금 여기 I know baby You are my love 널 보는 눈빛 내 맘에 느껴 이렇게 빠져들어 내가 I know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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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감싼 이기 잠깐 놓지마 넌 넌 넌 넌 넌 어서 내 맘 가져가 because 지금 내 곁에 있는 자꾸 시선이 덧두고 왜 원행해 넌 네 그대 나의 진병이야 절대 멈추지 마고 느낌이 오는 girl 네 계산과 좀 다른 girl 역시 날 기대하게 해 I know baby 알고 있잖아 내 자리 어디 난 지금 여기 I know baby You are my love I know baby 널 보는 눈빛 내 맘껏 들켜 이렇게 빠져들어 내 맘껏 들켜 이렇게 빠져들어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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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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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알고 있어 Right here Yeah right here Yeah right here 두둘릴 수 없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어서 몰계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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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정해진 결말 속에 너로 완벽해지는 나야 아우 알고 있잖아 Yeah yeah 빗자리 honey Right here 따가워 baby Right here Right here 어렵게 생각하지 마 I can'try 땡큐 Right here 넌 알고 있어 Right here 조금만 가까이 Go baby U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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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You know that You know that U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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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두둘 그래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여기 Right here Yeah right here Yeah right here Yeah right here 12명의 아이돌 그룹 더 보이즈의 무대로 2부의 문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을 해주시고 소리를 질러주시고 하니까 2부의 시작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흥겸을 가진 게 바로 이 송리산 단풍가요제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낮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지면 낭만과 함께 이렇게 열정과 또 멋진 무대가 있으니까 더욱더 행복한 밤인 것 같습니다. 제23회 송리산 단풍가요제의 2부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2부에서도 4팀의 참가자들의 경연과 또 축하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사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연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2부의 문을 연 더 보이즈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부의 참가자를 만나볼 텐데요. 지금 이 무대 더 보이즈의 견져도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참가 번호 6번 대학에서 의료학을 전공하는 박시희 씨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를 노래 난 괜찮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온 박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모두 아실만한 곡을 색다르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나고 파워풀한 저희 부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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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인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난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끈결같아도 영원토록 끊지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넌 눈으로 바라보지 마 너의 동작 따위는 내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잊을 거야 모두 잊 거야 말 거야 행동할 거야 너를 지워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떠나 돌아보지마 더 이상 나를 잊지 마게 만들지는 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이별일 뿐이야 난 괜찮아 좀 그만 돌아보지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인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난 괜찮아 난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같은 사랑을 다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을 받아도 영원으로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게 참나 내게 참나 그대가 나의 전부인 거란 생각은 하지만 그대가 나의 전부인 거란 생각은 하지마 그대가 나의 전부인 거란 생각은 이 둘 다 은혜인 찬성사 사랑 꺼내지 않아 아무리 다 나와도 아무리 끊겨졌다 더 희망없도록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와 정말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2부의 첫 무대를 열어준 박지희 참가자의 무대였습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과연 청중평가단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대단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92점이죠 지금까지 참가한 참가자 중에 가장 높은 최고점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가요제가 열리고 있는 그리고 송리산은요 예전에 수학여행하면 1번지로 손꼽힐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인데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 또 보은군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성과로 최근에 국내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지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전지훈련차 방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계절 내내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만큼 스포츠의 메카로서도 또 명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은 그리고 송리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길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경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자는요 세 번의 도전 끝에 이 송리산 단풍가요제 본선 진출권을 떠냈다고 하는데요 참가원호 7번 대구에서 온 최윤태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그대의 모습은 장미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혹적인 장미를 닮은 남자 대구에서 온 최윤태입니다 저의 감미로운 보컬과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송이의 장미가 되어 떠나볼까요? 그대 모습은 장미 파이팅! 한송이의 장미 참 믿고 한송이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장미꽃 한 송이 살며 시선으로 만져보면 너무나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인가 멀리에서 보면 다정하지마 다가서만 외롭게 해 아쉬움 맞추고 뒤돌아 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마음을 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장미꽃 한 송이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너의 머리에서 보면 다정하지마 다가서만 외롭게 해 아쉬움 맞추고 뒤돌아 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마음을 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정미 아쉬움 맞추고 뒤돌아 서서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그대의 모습은 장미 그대의 모습은 장미 네 세 번의 도전만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고 무대에 오른 최윤태씨의 아주 열정적인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무대? 네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무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지금 만나봐야 될 텐데요 70점부터 지금 92점까지 점수가 나왔습니다 몇 점 정도 예상하시나요? 한 80점 정도요 80점 정도 80점 정도를 예상하는 최윤태씨의 청중평가단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나왔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76점 본인의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심사위원분들의 점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또 기대를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3회 송지산 단풍가요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초대 가수의 축하 무대를 계속해서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은 90년대 대표 발라드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아마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결혼식에서 축가로 불리는 이분의 대표곡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동준씨의 무대에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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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테거 내 품안에 잠든 너에게 워우워워 너를 사랑해 워우로우 너를 사랑해 워우로우로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달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오오오오오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달라놓을 때까지 오오오오오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은구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은에서 지금 대추축제랑 단분가여제 열리고 있잖아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축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총지서부터 보은에 오는 길이 맺혔다고 그래요 JEAN Sayaну 4차선인데 근데 대전소 오는 길이 맺혔다고 내가 어 수정에서 충북경찰청에다가 구만보내라고 근데 아마 열흘 동안 하는데 100만 명 딱 오라고 그랬는데 네 110만 명이 오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진짜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좋은 축제라는 거죠 네 네 축제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의 메카로도 또 이렇게 명석을 떨치고 있습니다. 관광과 스포츠 앞으로 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보은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었는데 2010년부터 스포츠 마케팅이 나서서 작년에 27만 명이 왔고 금년에 30만 명이 예정되는데 난리 났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농업과 관광과 연계돼서 보은의 아마 한 3, 4년 후에는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도 보은의 멋진 미래에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보은구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한팔경의 하나인 송리산 오늘 이 가요의제에서 출전한 가수들이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단풍 가요제가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멋있고 뜻있는 가요제가 되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님. 네 제23회 송리산 단풍 가요제 어느덧 이제 2부도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연 무대를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참가자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1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팀입니다.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데요. 참가 번호 8번 조가효 팀이 오늘 부를 노래는 거부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송리산 무대가 모두 불타버렸다구요. 네 저희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다 불타버렸지 뭐예요. 뭐라구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즐거운 에너지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조하효입니다. 송리산의 빨간 단풍들처럼 무대를 물들일 무대위의 방어범 새친구들의 친한 열정의 무대 함께 즐겨주세요. 조가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참고 지촉하지마 켜지는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라 맘 널 믿지 않아 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너나 돌아와 멋대로 뜻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런 동안 내가 타르다는 걸 왜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들듯이 그 무엇도 다녀올 수 없어 자꾸 지척하지 마 거칠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너는 말하지 감추고 속이고 속이고 따지고 이게 세상이라고 서로 잘랐다고 떠는 눈물들 무심게 보일 뿐이야 다치려 뜨는 너의 두둘이 나를 너무 깜짝하게 하잖아 또 지척하지 마 거칠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야 너를 믿지 않아 또 정답한 stuff 잘하러 가수 내가 아직까지 다 negatives 내가 더 바라지 마라 지금도 지쳐 하고 있는 마지막 희대 마저도 죽어 가잖아 자꾸 자척하지 마 자꾸 질 것만 같아 아직 믿지 않는다 난 널 믿지 않아 자꾸 자척하지 마 멈출 것만 같아 아직 믿지 않는다 난 널 믿지 않아 자꾸 자척하지 마 멈출 것만 같아 아직 믿지 않는다 난 널 믿지 않아 자꾸 자척하지 마 감사합니다 10년의 우정이 그냥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의 우정이 만들어낸 하모니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무대인데요 과연 청중평가단의 마음은 어느 정도 움직였을지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대단히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88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점수와 이제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가 합쳐져서 최종 점수가 나올 텐데요 참가번호 8번 조가요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23회 송리산 단풍가요제 어느덧 마지막 참가자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참가자는요 지금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성악을 전공했던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온 참가번호 9번 김동환씨가 오늘 부를 곡은요 마중이라는 창작곡입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송리산 단풍가요제와 잘 어울리는 마중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무언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사랑이 너무 멀어 나갈게 말 한마디 그리움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되어주면 그립다는 것을 노르죠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아무무차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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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에는 보은근 의회 김응선 의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선풍 작곡가께서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에서 가수 인증서를 전해드립니다. 네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가수 인증서까지 주어지는 제22의 성리산 단풍가요제의 음상 참가 번호 5번 디플러 축하드립니다. 네 견눈질이라는 멋진 자작곡을 정말 기분 좋게 소화해냈죠. 맞습니다. 우정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4명의 우정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장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금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금상 한 팀에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그리고 역시 가수 인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MBC 충북 이길섭 대표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금상 참가 번호 8번 조가연수에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팀인데요. 아 정말 최고의 또 하모니를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아우. 거부라는 노래를 멋지게 불러줬는데 오늘은 거부가 아닌 인정을 받게 됐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친구들의 우정과 웃음이 오늘 더욱 더 값져 보이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느 팀이 제23의 송지산 단품과 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대상으로 호명되는 팀 외에 네 팀은 자동으로 장려상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패를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네. 자 대상 수상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에는 상금 700만원과 트로피 그리고 역시 가수 인증서가 수여되겠는데요. 시상에는 정상혁 보은 군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3회 송리산 단품과요제 영예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누구요? 참가 번호 참가 번호 6번 박지희 씨 축하드립니다. 박지희 씨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 없겠습니다. 제23회 송리산 단품과요제 영예의 대상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좀 어안이 벙벙해요. 울먹울먹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의 엄마 아빠요. 혹시 오셨나요? 네. 저희가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손은 들고 계시네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엄마 아빠에게 지금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동안 못한 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파이팅! 네. 음악 한다고 되게 막무가내로 많이 속도 많이 썩였는데 네. 묵묵하게 맨날 믿어주고 이렇게 저 응원해 주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한번. 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가수 인증서까지 받으셨으니까 가수의 길을 시작하신 건데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소망이나? 네. 음악하는 정말 뮤지션이 되고 싶고요. 네.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보장 보은군과 그리고 MBC 충북이 함께했던 제23회 송리산 단풍 가요제 오늘 이 풍성한 가을 잔치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기를 저희도 소망해 봅니다. 네. 아마추어 노래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송리산 단풍 가요제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도 즐거운 축제로 함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23회 송리산 단풍 가요제 대상을 차지한 난 괜찮아 노래를 한 번 더 청해 들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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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인 거라 생각은 봐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난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하는 사랑은 못 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결 같아도 아름다워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을 감사합니다.